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소스의 이키바레스 레인재켓 타그라 버전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전 버전인 에보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광색으로 된 것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타그라 버전이 나와서 리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컬러와 검정색 컬러 두가지가 나왔구요. 오렌지 컬러가 기존 에보에도 있었지만 전보다 좀 더 짙어졌어요. 전에는 좀 연한 색깔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진한 색깔로 바뀌었구요. 아직 형광색은 나오지 않았고 빨간색이랑 검정색 두가지 컬러만 출시되었습니다. 짐작컨대 나중에 형광색이 더 추가로 나오겠죠. 그리고 기존 에보 버전과 달라졌던 버전은 뭐냐면 뒤쪽에 이렇게 저지의 주머니로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요. 기존 거는 그래서 벗지 않고도 저지에 있는 걸 뭘 꺼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풍이랑 그 다음에 방습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뒤편에 뚫려 있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입어보거나 살펴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바람막이 안에 저지라던가 베이스레이어 이런 것들을 더 입고 겨울에는 탈 수 있기 때문에 딱 맞게 입는 것보다는 좀 더 한 치수 더 크게 입는 걸 추천드리구요. 이게 비싸다 보니까 50만원 60만원 하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뭐랄까 좀 더 활용성을 사계절 다 하려면은 딱 맞게 입는 것보다는 한 치수 더 크게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안에 기모 젖이 있구요. 그 다음에 패딩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걸 입으니까 딱 맞더라구요. 근데 한가지 단점이 있어요. 제가 181에 94키로 정도 되고 가슴둘레가 106인데요. 딱 맞는 것은 XL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같은 이유로 좀 더 크게 입다 보니까 2XL를 입으면 팔 부분이 좀 많이 남아요. 이게 외국인 체형이다 보니까 제가 팔이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장갑 같은데 이염이 되기도 하고 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나머지 재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세대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ASOS 온라인샵 이라고 하는 독일 공홈인가요? 거기서는 전세대가 세일을 하더라구요. 30% 세일 하니까 저라면 전세대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색감은 까만색 보다 빨간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물에는 좀 별로인데 영상에는 더 이쁘게 색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창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고우텍스 같이 이렇게 빳빳하지 않아서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핏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뱃살이 많은 편인데도 그냥 2XL하면 입을만하구요. 제주도 같은데 갈 때 이런거 하나 들고 가면 비바람 끄떡없습니다. 지금 입은 것이 XL 한치수 작은거구요. 앞에 빨간색은 2XL 라고 불리죠. 그걸 입었던거고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이 딱 피팅이 되고 해서 까만색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매도 딱 맞구요. 그래서 저는 뭐 된다면 딱 맞는 것도 하나 사보기 쉽기도 하고요. 살을 좀 빼야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안에 입을 것들, 지금은 기모저지랑 뭐 이렇게 입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까만색이 이제 초겨울에 입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울트라즈, 윈터 울트라즈로 해서 한겨울에 입는 영화랑 영상을 오갈 때 입는 그런 베이스 레이어구요. 그래서 저거 하나랑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드릴 아소스의 가장 최상급 재킷이죠. 그 윈터 울트라즈 RS 라고 불리는 재킷이 있거든요. 그 재킷이 가격이 한국돈으로는 95만원 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죠. 그래가지고 그거 못 살 경우에는 이제 한 4 50만원 중간 정도 되는게 이제 밀레 gt 울트라즈 윈터 재킷 이라고 있어요. 밀러 gt 울트라즈 윈터 재킷 에브라는 게 있구요. 그거를 많이 권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살까 하다가 에이씨 그냥 최상급으로 한번 사보자 해서 아소스 이킵 RS 윈터 재킷을 샀어요. 95만원 짜리 그 하이랜드 스포츠 95만원 짜리구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왼쪽에 오렌지 색깔은 이제 그 윈터가 아니라 그냥 밀레 그 밀레 gt 재킷 이에요. 그리고 그 젤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파란 색깔 어깨선이 보이는 것이 아소스 이킵 RS 윈터 재킷이구요. 저게 95만원이고 이 사이에 이제 밀러 gt 윈터 재킷 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팔려 가지고 없구요. 아무튼 젤 오른쪽에 이 아소스 이킵 RS 윈터 재킷이 오면 또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바라클라바 라든가 뭔가 레이어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정보가 많이 없어요. 바라클라바에 대한 정보는 없구요. 어 등판에 보면 목 뒤쪽 바로 뒤쪽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저지 주머니 말고. 그런데 바라클라바 넣고 다닌다는데 그런거 이제 오면 리뷰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